와 딱딱하니 말랐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비하고 오늘 영지 따로 갑니다. 근데 오늘 작년에 작년 가을에 땋는 송이를 이렇게 말라야나 반지 이거 적으네. 자 오늘 한마디 하시지요. 할말 없습니다. 영지가 좀 있겠습니까. 영지 사리. 야 근데 이건 뭔데. 장난이 막 있는거. 무증기도 있고. 뭐 이거 혹에 있나 이거야. 이거도 체인지맨 가베. 체인지맨. 한번 먹어보자. 자 한개 집어라. 하하하 이거 일부러 이래 길게 이래 되잖아. 이름이 꽁지깃밥. 꽁지깃밥. 이거 먹고는 산을 헤매겠나. 응. 여기가 아마 그거 있거든. 개복숭. 개복숭. 복숭 나무 매끄러워 있다구. 그 전에 큰 거 있었는데 비이뻐랬다. 얼음이 한개도 안달리 있다. 그 자. 따가 가버렸나 한개도 없노. 어. 요 얼음 있네. 아 이건 개복숭이가. 아 복숭. 얼음. 얼음이 없고 개복숭이. 얼음 맞다. 얼음 맞나. 얼음 아니다. 복숭이네. 따지마라 따지마라. 내가 알레르기 있다. 복숭 알레르기 있다. 그 먹나. 그 털 그대로 먹나. 난 그거 먹으면. 그 옆에 서치도. 지그러버 죽는데. 아우 지그러버. 그거 뭘로 먹나 그래. 아 나 복숭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저기가 뭐 꽉 있다. 근데 누가 따가 가보시면 몰라도. 안 따가 가시면 한거 있다. 일단 제가 한번. 고. 도전. 야이 쥬금 날테붙다네. 여의 쥬금 날테붙다네. 피어들. 근데 사실. 저같은 소리가 그러지 하네. 쥬금 날테붙다네. 여의 쥬금 날테붙다네. 예. 잡은 소리가 불아이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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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에 저거 토끼 밖에 안 줬잖아. 우리는 저거 안 먹는데. 살만 먹어. 살만 먹는다고. 이 능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무슨 버섯인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핏단 말이가. 이렇게. 근데 이 안에는 별로 저거 없다. 어? 저거 큰거 저거 뭐고? 저거 버섯이가? 허영거 저거 뭐고? 이거 이거 뭐고? 영지 아이가? 이거 무슨 버섯이고, del로. 또 영지처럼 생긴네 저 상황버스다 아이가 이 상황 아이가 누른거 이거 아이씨 아니네 하하하하하 상황버스 쟤 누르채 아 버스 냄새 엄청나네 일로 올라가보자 이거 돼지 목욕탕 아 아직 있네 돼지 돼지 목욕탕이 맞잖아 아이고 미끄러라 어? 여기도 가면 목욕탕 크다는거 있다 저 비둘기가 새 크네 크다아한거 날라갔다 그럼 봐 이거는 반버섯 아아이대 반버섯이 요런식으로 생길꺼다 색깔이 아이다 목욕탕 많네 그래 언제 마 우와 이거 오늘 아침에 갔다 갔다 그자 오늘 아침에 와봐 오늘 아침에 꼭 오줌도 오갔다 응 위치시키지 않네 이제 맞고 원래 도망하라 오줌 높을까 야 여와가 이제 막 저거 하고 그자 응 여기 봐라 여기는 원래 물이 고인다 보인다 여기 막 빗물이다 어 빗물 아니 여기 원래 이게 많더라구 여기 물이 고인다 어? 여기 바빠서 갈라 어디 오랜다 헐 헐 와 크다 살이 쪄가 저거도 뭐 묻는디 좀 더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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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버섯 섞는 냄새 억수로 난다 많네 해보라 전부 저거는 독버섯 이데 녹유는 이데가 이런데 은긴하지 근데 너무 낫다 지대가 여는 낮아가 야 근데 이런거는 먹는거 아이가 아깝네 그자 저런건 천지 벳가리인데 바다 한번 볼까 내 옛날에 저거 맛보다가 햇바다하고 마비데이 보더라 그래 설사흑스로 많이 있다니깐 내 설사흑스로 많이 있다니깐 설사흑스로 많이 있다니깐 내 그 노란거 아이가 내가 봤다 그래 그래 응 그래 저거는 뭐고 저거 확인하러 가야되나 어쨌든 저거는 먹는거는 아닌거 같은데 똑같은건 아까 노란거 그거 저거 아까 내가 거기서 봤는거하고 똑같다고 저거다 노 라 올라와가 있는데 나 눈치 마이 하 내 내 내 내 내 내 이게 사리다니까 이게 이게 사리인데 이게 좀 밑에도 있네 그거 따라 따 보라 이거는 따가 버려 따가 버리는게 아니지 금방 닿네 아니다 금방 땄다 니가 그래 봉사리 내가 열어라 이거 이게 뭐하러 이거 물가 뭐이지 이거 어? 묵는거다 근데 이게 커야 되는데 안 크고 벌써 가네 그자 날씨 기운이 안맞아길래 이거 봐라 이거 이제 올라오네 그거도 거기 참사리거든 참사리 그거는 맛있다니까 어디 눈이 막 피나 아니 저 살이 맞네 그래 살이 맞다니까 아 아니네 살이 닮았네 진짜 멀리서 볼게 헷갈린다 아 아 벌써 아니 날이 지금 선선해 보면 되는데 비가 계속 오더라 선선해야되는데 날씨가 더욱붓겨네 야 여기 봐라 이제 여기 올라오는 거네 여기 오리지널이다 여기 봐라 사리 한번 봐라 여기 여기도 있네 저 용지 아니다 저 위에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저기 용지 아니다 맞다 아니다 여기 봐라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올라온다 여기 잘라간다 이거는 지금 좀 녹음화 됐는거고 여기 이게 이기 인자 팍 올라와야해 이게 여기 봐라 요게 이게 이게 팍 굵어야 되거든 굽기가 딱 올라가야해 그래 그래 저도 있다 저기 봐라 막걸리 한잔 먹으면 눈에 막 비기네 그자 봐라 이거 봐라 어 이야 누가 지나가기는 같네 아까 영지 아니지 그다 영지 아니다니까 요가 딱 자생지 그다 요런데 능이도 있대 내가 밟은거 아니냐 니가 밟은거 아니냐 니가 밟은거 아니냐 먼저 앞에 누가 지나갔다 먼저 앞에 누가 지나갔다 그자 자자자 열어라 어 요 또 있네 니 앞에 있어도 모르노 진짜 따가갔네 그래 이벌에 여기 있네 발로 밟았네 이벌에 이거 내가 밟은거 아니냐 니가 밟았다 이거 사람 밟고 지나갔다니까 아 이거 봐라 여기 큰거 다 따갔네 누가 지나갔네 이거 나 알고 왔다니까 어 아 아 아 왜 이러니 어 아 어 아 어 한국도 있으네 나무 밑에 해봐라 여기 봐라 그러면 내가 옆으로 지나갔는데도 못봤잖아 봐라 아 봐라 봐라 야 봐라 맛이 가는거 아이가? 맛이 간다니 지금 날씨가 더워가고 그래 와 이거 단단하다 와 이거 크대 와 이야 이게 쑥 올라와야 되거든 그 가방에 뭐 잘 넣어라 이 들고 다닌 이 뭉글어졌뻔디 안팔 응 하긴 이거는 밑에서 잘 봐야되네 위에서 보면 안되고 밑에서 봐야되네 여기가 잘생기는 많네 그자 밑으로 지금 이게 물거리하고 풀이 요리 딱 시키는 많더라고 안강에 가도 딱 요롷더라고 자리가 저거 영지 아이가 영지 같은데 영지같은데 영지 그래 고단하다 이야 이야 드디어 오늘 영지를 찾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작년꺼하고 올레꺼하고 같이 나와있네 어 이야 작년꺼하고 올레꺼하고 같이 나와있네 작년꺼하고 올레꺼 아까 전지가 아니라 전지가 아니라 전지가 아니라 잘라라 밑에꺼는 작년꺼네 요런거는 봐라 이게 왜 이래 올라오지 이거 따로 여야 된디 어 이거 봉지 아씨 화이 없네 안가왔나 아씨 칼가지고 해라 어 칼가지고 해라 아까 안챙길나 나는 있는줄 아는데 아까 차에 있더만 그거를 아들놈이 좁은건 모르고 내가 그 사놨는 그걸 이어 나도 이거 사놨는데 농장에 다 갖다 놔봤다 이께네 가방에 이런다 그니까 그거는 잊어버려 이거 안되나 안나오나 잘 끊으려 여기 손으로 비대주면 되지 어 그래도 끊어라 어 끊어 끊어 이뻐지 위에꺼만 살짝 끊어라 고구마 밑에꺼는 놔놓고 아고 요런건 끊어버려 작은거 이런건 다 끊어버려 이거 다 이제 안큰다 이거 짱거 이런건 안큰다고 다 끊어버려 그냥 장면 끊어 그건 장면 끊어 그런건 다 끊어버려 어 고런건 다 끊어버려 이거 끊으라고 다 끊어버려 이거 안큰다니까 큰다 이거 봐라 이거 계속 끊어버려 안큰는데 계속 끊어버려 그럼 난 알아라 요런건 끝에 노랑거 요거는 큰거다 응 아 또 목이 와 이러면 안나 아 이거 하나 또 보이네 참살이 이야 아이고 아이씨 너무 미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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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래 아이씨 이거 향기 좋대 이 사리버섯 이거 향기 억수로 좋대 향 좋채 응 송이 향수 풀이 나는거 어 송이 향도 더 좋다니까 이게 여기는 붉은 사리네 붉은 사리 붉은 사리 붉은 사리 아 요런건 아직 많이 멀었다 이거 먹고 속 한번 배울래 위장 한번 시카 내려와 볼래 다 이거 위장시카 내려오는데 멋지다 이거 장시카 내려오는데 저 앞에 전영선으로 올라가야 된다 아이씨 크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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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거에도 있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말라 죽었다고 어 글래 어 근데 왜 벌써 저리 너균화가 저리 빨리 심하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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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nity 따라 따라 큰거 그오먹 따라 밑에끝이 자고 밑에 어 살 부지 걱정 없으면 bail 이거 뜯는거는 다 떨어졌네. 요런거는 놔놓고 요런거는 자 봐라. 이거라 우와 허대이 저거 뒤에 저거 있네. 아 그 딱 봐라. 그 밑에 밑둥이 굵가가 그 한 3일만 지나보면 막 녹이오나 대푼다니까. 와 밑둥 굵다. 한번 향감 맡아 봐라. 와 향좋다. 혼내준다. 쌀이버섯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지다. 야 이런거 그자 좀 몇개만 따뿌면 완지. 한백전에 이야 비가 많이 비가 많이 와가 그렇다 이거. 그 하지마 그냥 쑥 위에서 뿌라 뿌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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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이게 정식으로 니 따는거다. 주위로 가자. 주위로 따자. 근데 이게 방향이 이쪽 방향에도 이게 나는거 맞나. 이 방향에 가. 이야 멋지다. 이야 멋지다. 자 오늘 갑이 오늘 행제했습니다. 이야 그거 크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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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한번 만지 보자. 이야 따라 밑에 밑에 어 그 밑에 잘 뽑아야 된다. 뿌라졌잖아 또. 이야 완전히 내가 얼굴만 하다. 이야 이야 송유보다 향이 더 좋다. 이 금방에 좀 더 있겠다 그자. 아 지금 고프로 밧데리가 열받아 그런지 안 나온다. 큰일났다. 와 다 멋지다. 한 모금 해라. 아 더 멋지다. 한 모금 해라. 음? 와 또 시원하다 자 지금 가비 돌구불리로 갔습니다 잘구불리봐라 우와 밑에 이제 토끼 한 번에 죽었다 야구 완전 절벽인가 나무에 걸리뿐나 저쪽 저거는 원래 옛날에는 기린거 같다 그자 어